음 다음에 한번 살펴 볼 것은 헬로 라고 되어 있는데 헬로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한번 써볼까요 지금 너무 화면이 크게 작은가요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 춤 솜씨를 보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려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거에요 그럴까요? 자 오래 수정한 대로 내용이 나왔죠?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 대상 스프라이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